안녕! 어, 안녕. 나 루문이야. 어, 나는 헤어랑 메이크업. 좋았던 거 같아. 어때? 괜찮아? 내가 댓글을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네. 음, 요즘에 나이트 오프에 잠... 운동을 좋아했던 거 같아. 항상 헬스장에 있었던 거 같아. 피지크, 아놀드 보디빌딩 그쪽으로 많이 보낸 거 같아요. 봉TV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우리 최봉석 선수 이번에 5위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. 팬이에요. 연기 연습? 그리고 운동? 일주일에 가능한 일곱 번은 하려고 해. 푸는 날에도 화내주세요. 운동? 맞아. 시켜주는 거 뭐든 열심히 잘할 자신 있어. 오늘 쭉쭉에 잘 찍은 거 같은데 꼭 와서 한번 봐줘. 내가 이제 운동하러 가봐야 돼서 먼저 갈게. 고마워. 이따 봐. 어떻게 하면 친구처럼 보일까요?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연기 연습도 하고 있어요. 제가 반말을 잘 못해서... 나 갈게. 운동하러 가야 돼서. 어휴.